자랑 좀 하세요, 사장님. 공부를 갖기에 좀 크게 잡지요. 아, 그럼 지금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요. 그럼 여기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네. 저는 원래 완도가 사는데요. 우리 완도에 초등학교 때부터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부 말을 했어요. 네. 저희는 계속 학교도 이쪽으로 전공을 마지막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한 지가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서울에서 아시는 거예요? 네, 용인에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좀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완도위료로, 완도 브랜드로 해가지고요. 완도위료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한 처음에 긴 나무지 완도입니다. 네. 긴 미역하드기 지금 그걸 이어 받아서 용인에서 23년째 완도위료로 지금 서울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 주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할 때는요. 네. 인터넷 판매를 합니다. 인터넷 4군데를 사고요. 또 회사로 직접 하면 우편 판매도 하고. 네. 한 번 먹고 본 사람은. 네. 그럼 명함도 하나 주세요. 명함이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친구신데 한 말씀 한 번 하셔야죠. 우리 친구가 이 업계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김예회에서는 모든 게 박사의 한마디로. 박사니까 모든 건 김에 대해서 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세양 수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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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에 누레를 올려드릴게요. 네. 뭐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진짜 잘 결집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